영양껏 항상 조건을 붙이세요.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볼 때 내 양심은 이런 말을 한다. 이 정도로만 항상 분석하세요.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 남의 정보를 다 모르잖아요. 어떤 사람이 되게 요즘 안 좋게 나와서 저도 양심에 너무 어긋나 보이고 나를 비리하지 않아서 막 싸붙였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신변이 아주 큰 중병이라든가 큰 일이 있었다. 나중에 알고 나면 미안해질 수도 있죠. 즉 그러면 그때 양심 분석은 하나만 아니었나 이러지 마시고 항상 양심 분석을 하되 변수들을 항상 감안하세요.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자명하는 생각 아닙니까? 이걸 받아들이세요. 내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전제하세요. 이게 역사학에서도 기본입니다. 우리는 과거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아요. 역사학은요. 아주 위험한 학문이에요. 자명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. 왜 그러냐면요.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실컷 써놓죠. 유물 하나 발견되면 다 날아가요. 현재 유물의 근거에서 내린 결론이지 어디서 뭔가 하나 발굴됐다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떨어요. 반가우면서도 떨어요. 왜 반갑냐. 유물이 없는데 하나 나왔다니까 또 역사학계 엄청난 진보를 가져다 줄 거니까 반갑고. 한편으로는 내 기존에 썼던 논문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역사학은요. 특히나 자명하지 않은 논문은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. 그래서 역사학 교수님들이 사관이 치우칠 수는 있어요. 제가 볼 때. 그래도요. 기본이 역사학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중을 정말 잘 잡습니다. 균형을. 왜 그러냐면 훈련을 그렇게 받아요. 어떤 학문보다 그런 투철합니다. 그래서 석사과정이 있죠. 다른 학문은 한 2년이면 나오죠. 여기는 저때만 해도 3년은 더 걸렸어요. 시간이 오래 걸려요. 돈도 안 되는 학문이 시간은 또 엄청 오래 걸려요. 왜냐하면 교수가 볼 때 너는 아직 이런 재료들을 균형있게 다룰 시각이 안 돼 있다 하면요. 무슨 특별한 이유 없어도 논문이 뒤로 빠꾸죠. 그러니까 막연해요. 노련하게 다루는 안목이 생길 때까지. 이거 증거가 있어야 돼요. 한마디 말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. 섣부른 가설을 아주 금지합니다. 뭐는 과거에 김옥균이 어땠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증거 가져오라고 그래요. 이 말의 증거를 가져와라.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지. 이런 논문 훈련을 받아서 사학자가 돼요.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인들이 역사학, 시의하느라 공부를 안 해서 저렇다.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사학자를 다 불러서 역사책 쓰겠습니까? 나름 사명감까지 갖고 있어요.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되 저는 저 같으면 사관이 하나, 양심사관으로 좀 귀결되게 자꾸 좀 이런 작업을 더 하겠어요. 좌측으로 치우친 사관이 좀 중심을 잡게 돕는. 그런데 우측으로 과하게 틀어버리려고 하면 반발만 심해지면서 더 좌측으로 기울게 됩니다.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제 생각입니다. 당장은 뭔가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지만 민족의 미래를 봤을 때 별로 좋지 않고 저는 좌측으로 간 사람들을 설득해서 양심으로 중도로 돌아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작업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크게 싸우고 분열만 되지 않을까. 괜히 혼자 걱정합니다. 나란히 일을 해서 나란히 일을 해서 나란히 일을 하면 세상에서 날라니까 너무 많 ing 장면가